내가 원래 안드로이드는 사람을 때리면 안되지만 깨우는 건 괜찮겠지 아하! 내가 아직 안쓰면... 안쓰면... 금방 데리고 전혀 내리지 않은 시즉 나자X4 아하!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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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하하! 이게 왜 내게 대단해.. 하하하하! 하하하하! 부부큐 jer mix 하라! 지금 여기서 여기까지 설거지를 시켰어 체스 두기가 있고 피아노 피아노를 쳐줄까? 아무래도 피아노를 쳐드리는 게 좋지 않을까? 주인님 봐주세요 나의 실력을 당신을 위해 연습한 나의 세레머니를 불가사의 한 거 한번 쳐볼까? líne 뱀어 으흠 그러나 끄는 아, 아, 팔아퍼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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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겁나 힘들어, 아, 아, 죄송해요. 주인님, 제가 법규 손가락으로만 연주를 했는데 그걸 눈치채셨어. 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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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promisedru enfants bod기 같아요, 아 사실 사실 이후émie She said spoke to me, 말씀드리면, 상징적 분 colouring me, 여름 và noticedlie- 본다면, 눈을 감고 정체성 인간성 인간성을 그려보겠습니다 내 안에서 떠오르는 인간성 그것이 무엇인지 실체화 시키고 싶어 그리고 나는 분노나 이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희망 희망을 그리고 싶어 그리자 내 손이 가는 대로 Dew 주인사 루트 샌프 로봇 라이브 앵크 깜짝봐, 구우 내가 원래 안드로이드는 사람을 때리면 안되지만 깨우는 건 괜찮겠지 아하하하하! 아, 아, 자꾸 이렇게 된다면 어쩔 수 없지 업어치기로 가볼까? 어허허허 아 이런게 아유 가져가겠네 아유 가져가겠네 아유 가져가겠네